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화면에 보이는 이찬원과 관련해서 기분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찬원이 유튜브 채널을 공식 오픈한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에 이찬원이 유튜브 채널이 공식적인게 없었습니다. 일전에 저희 뉴스장터가 영상을 만들면서 이찬원에 유튜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있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찬원 구독자 8만 5천 5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유튜브는 이찬원이 여기 보이시죠? 1년 전에 업로드한거에요. 영상이 올라와있고 1년 전이니까요. 미스터트롯의 경연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올린 만든 유튜브 채널인데 영상이 몇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 1년 전에 올린 것이어서 이것은 공식 채널이 아니구요. 자 이찬원에 보시겠습니다. 자 수은 등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이 올라갔는데 조회수는 213만이나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1년 동안에는 한 번도 영상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 유튜브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찬원의 기획사죠? 소속사인 블리스 엔터테인먼트가 공식으로 오늘입니다. 오늘 12월 1일 오후 6시에 이찬원의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노래하는 철학자 이찬원TV 12월 1일 오후 6시 공식 오픈한다. 자 채널명은 이찬원TV입니다. 자 내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찬원은 어제입니다. 자 어제 11월 30일 저녁 9시쯤에 본인의 공식 팬카페죠? 찬스라고 하는 곳의 팬카페에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내일 유튜브에서 만나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여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새 첫 눈도 내리고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셨는데 더 일찍 오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유튜브 공식 채널을 늦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다양한 본인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글을 찬스 공식 팬카페에 올렸는데요. 여기서 또 이렇게 이찬원은 이야기 글을 올렸습니다. 노래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일상생활에서의 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싶은 저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든지 뭐든지 말씀해 주시면 다양한 모습을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의사소통을 약속했습니다. 이찬원은 이에 앞서서 영탁의 불쑥 TV 영상을 통해서 지난 27일 날 올린 영상에서 이건 영탁 불쑥 TV에 올린 영상에서도 본인이 이찬원 TV를 개설한다는 멘트를 합니다. 영탁이 올린 영탁과 함께 즐겨요 부산 콘서트 브일로그라고 하는 영상에서 이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탁이 이찬원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한다고 하는데 그 채널명이 뭐냐 이렇게 묻자 이찬원은 이찬원 TV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조만간 이찬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모습인데요. 이렇게 이찬원이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을 뒤늦게 오늘 12월 1일 오후 6시에 공식으로 오픈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이찬원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은 이 미스터트럭 경연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만든 유튜브 채널인데 거의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1년 전이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2019년대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무명 가수 시절 미스터트럭 경연이 있기 전에 올렸고 그 영상이 200만 조회를 얻긴 얻었는데 말하자면 미스터트럭의 경연 이후에 유명한 가수가 된 이후에는 사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지 않았던 거고요. 오늘 드디어 이찬원이 유튜브 채널을 이름은 이찬원TV를 공식 오픈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원은 이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인간적인 미를 보여드리겠다는 거죠. 노래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인간 이찬원을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모습을 담아서 팬들에게 전달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많은 팬들이 아쉬워했던 이찬원의 유튜브 채널이 오늘 드디어 12월 1일 오후 6시에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이찬원이 뒤늦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아직 혹시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